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감됐습니다. 끝까지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주말 지나고 나서 아직까지 웜업이 되지 못하신 분들, 시장에 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월요병이 좀 심하게 오셨을 거예요. 마치 보고만 있어도 두통이 생기는 그런 장애였습니다. 많이 어려웠는데요. 하나씩 격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고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내일도 있고, 올해도 있고, 추석 끝나고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시아 증시 동향에서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우리 증시 상당히 좀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바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일본 니케 225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보다도 나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약부하건 거의 제자리 걸음 양상이었는데요. 일본 증시는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니케 225지수 0.85%가량 오름세 보여주면서 32,678.62엔대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재료라기보다는 반발 매수세다? 이 정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쪽인데요. 지금 중국은 오는 27일에 경제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좀 두고 보자, 경제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라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오고 현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전 거래를 대비로 0.53% 하락하면서 3,115선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비슷하게 0.5% 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 정시 가운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홍콩 항생입니다. 지금 항생이 2%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만 7,756포인트, 1만 7,740포인트 그 정도로 약세 흐름을 띄고 있는데요. 헝다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어려움이 상당하죠. 이런 가운데 비구의 위안, 컨트리 가든도 계속해서 이자만 갚아내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자 나온 뉴스를 보면 헝다그룹 쪽에서 지난 24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계열사인 헝다 부동산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채권 발행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또 한 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보면 용호부동산이라고요. 룽후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된 종목분들이 5% 안팎으로 지금 용호부동산 같은 경우 7% 밀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중국 부동산 이슈, 재차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크게 밀리면서 환시까지 움직이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0전 정도 하락이고요. 1336원 50전에 거래 마치면서 오늘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장중에 상승전환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장중 내내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으로 1330원대 중반에서 흐름 가져갔습니다. 1336원 50전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지난 한 주 FMC의 여파와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 우리 증시 관망 정도가 아니라 뚜렷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울하게 한 주를 연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월요일장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사흘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49%를 밀었고요. 포인트로 12포인트 빠졌습니다. 오늘장 조가는 2495.7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오전부터 뚜렷하게 약세였습니다. 11시 구간에는 2,486포인트까지 쭉 밀리는 흐름 나타났고요. 오후로 넘어가면서부터 낙폭을 꾸준히 잘 줄여주나 싶었습니다만 다시 2시 넘어서부터 내려왔죠. 결국에는 2,500선 이탈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다가 기관은 후반에 매수 우위로 돌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705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쪽 외국인이 역시 뚜렷하게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1,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 486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확연히 하락 업종이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철강 금속 업종이 유독 좀 많이 떨어졌죠. 역시 대표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의 급락 때문이었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나 기계 업종도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공가상으로 보시면 철강 금속이 거의 4% 가까이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의료 정밀이 1.58%, 기계도 비슷한 순이죠. 1.49% 이렇게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비금속 광물이 1.15% 떨어졌고요. 의약 업종이 0.8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일단은 운송 장비 업종. 오늘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운송 장비가 강세 보였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운송 장비는 1.04%, 1% 넘게 상승 마감이 됐죠. 그리고 섬유 의복도 이와 비슷했는데요. 1% 조금 넘게 이렇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나머지는 비슷했습니다. 전기가스와 음식료품 업종이 0.4% 안팎으로 상승이었고 그리고 운수 창고는 미미한 상승을 보였죠. 0.1% 상승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시카 쪽의 상위 종목들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승권에서 움직여주면서 지수 급락은 좀 막아줬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대로 소포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함께 종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일단 전장 대비 0.8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하지만 7만 원대 회복까지는 해주진 못했고요. 전장 대비 0.87% 올리면서 6만 9,4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약부업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소폭 내려가면서 하이닉스는 11만 7천원의 약세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2차 전지적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중국 악재가 불거지면서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리툰 가격의 급락세와 함께 양극재 수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몇몇 증권사의 2차 전지 대표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한 번에 좀 쏟아지면서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주가를 눌렀습니다. 일단 모조리 약세였는데 LG에너지 솔루션 크게 떨어지면서 역시 연중 최저치 수준이었고요. 전장 대비 이쪽은 거의 3%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확인됐죠. 47만 6천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LG화 나란히 52주 신정가가 또 경신이 됐습니다. 삼성 SDI 보시면 전장 대비 2% 넘게 밀렸죠. 52만 천원에 당 맞췄고 LG화 충분히 내려갔다 싶었는데 여기서 더 빠졌습니다. 1.5%대의 약세로 오늘장 종가는 51만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포스거 그룹주들의 낙폭은 더 심했는데요. 종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전장 대비 무려 5% 넘게 뺐습니다. 이쪽은 54만원까지 이탈하는 내림이었죠. 53만 9천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치엠 확인해보시죠. 포스코 퓨치엠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6.8%대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36만 9천원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장 시장 대비 선방화 쪽이 자동차였죠. 자동차는 올 4분기 자동차 업종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분기 국내 파업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요.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의 장기화에 따라서 매수 적기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 종가 보시죠. 현대차 상승이었습니다. 0.7% 올리면서 19만 2천 9백원의 이쪽 상승 나왔고요. 아래쪽에 기아도 보시면 상승 탄력이 더 컸죠. 2.37% 올리면서 8만 2천 1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아래쪽에 현대 모비스까지 보시면요. 현대 모비스는 상승 탄력 더 컸습니다. 거의 3%를 올려주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장 종가는 24만 6천 5백원에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 연휴처럼 중국에도 국경절 연휴가 있습니다. 이 황금 연휴에 유커가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장품주들 주가가 좋았는데 거래소부터 먼저 보시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대표 종목들부터 일단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홀마나 토니모리 같은 종목도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 탄력이 보다 컸죠. 한국홀마는 전장티비 4% 넘게 올렸습니다. 5만 1,700원에서 강세마금이 됐고요. 그리고 토니모리도 3% 넘게 올렸죠. 5,47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강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녀공장이 7% 넘게 올리면서 정확히 3만원대에서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4.29%에 그리고 클리오가 4.9% 올리면서 나란히 4%대의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장중에는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위꼬리 꽤 길게 달았죠. 0.6%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여행주에서 하나투어 오늘 2% 넘게 강세였죠. 그리고 글로벌텍스프리 면세 쪽에서는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 헝션그룹까지 중국 관련들의 종목이 이렇게 강세를 뚜렷하게 보였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1회째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게다가 낙폭도 상당히 깊었는데요. 전장 대비 무려 2% 넘게 하락이었습니다. 포인트로 20포인트 가까이 내렸고요. 오늘장의 종가는 84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839.1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 보시면 거래소처럼 오전에 쭉 밀리면서 842포인트까지 찍고서 낙폭을 좀 줄여가는 드립이 확인되나 싶었습니다만 오후장 계속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장 후반까지 낙폭을 더 확대시켰고요. 결국 오늘장의 종가가 장중에 저가가 됐습니다. 수급보시면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공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수 우위로 돌려내는 흐름이 확인됐지만 기관이 135원 정도 매수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뚜렷하게 팔았다는 거죠. 외국인은 1,300억 원 이상 이렇게 순 매도를 보이면서 오늘장 지수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개인 쪽에서 1,200억 원가량 순 매수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시가 초기 상위 종목들은 보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보실 텐데 에코프로 그룹 주들의 주가가 오늘장 울상을 넘어서 공포감이 감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목표 주가 20만 원을 내놓은 리포트까지 나왔는데 지금 가격보다 한참 미치라는 거죠. BM도 일단 금낙세를 보였고 버텨주나 싶었던 에코프로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동시호가 구가치라면서 더 밀어버렸죠. 에코프로 BM 9%가가의 금낙입니다. 26만 1,500원에 장 맞췄고요. 에코프로도 무려 8%를 이렇게 급락시키면서 90만 원 이탈했고요. 88만 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포스코 DX나 LNF 이쪽이 덜 빠지기는 했지만 하락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특히 LNF도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내려갔는데요. 그나마 이쪽은 내려봤자 40만 원 현재 주가보다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종가 보시면 포스코 DX가 3% 내리면서 정확히 5만 원에 장 맞췄고요. LNF는 그나마 이 중에서는 2차전지 관련 주 가운데서는 낙폭이 가장 덜했습니다. 2.82% 하락으로 17만 5,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했던 쪽을 보면 제약바이오에서는 역시 알테우전이었습니다. 최근 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는데 조작을 좀 받나 싶다가 다시금 급등세를 보였죠. 오늘 장 막판까지 상승탄력을 더붙이면서 52주 신곡가 경신이 됐습니다. 알테우전은 15% 급등이었고요. 8만 천 원에 장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기대감에 따른 엔터주들의 강세 JYP 엔터와 SM 모두 올랐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특히 강했습니다. 종가 보시면 JYP 엔터는 전장 대비 무려 7%를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11만 3,200원에 장을 맞췄습니다. 이번에 특징으로 넘어가 보실 텐데요. 정치 테마 보겠습니다.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이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죠. 특히 오늘 화제가 됐던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테마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갔죠. 화천기계가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느낌이었는데 4,520원까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모 회사인 화천기공도 같이 강세를 보였죠. 오늘 화천기공 윗골을 좀 달았는데 그래도 5%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포안 가결 소식에 곤두박질 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 오늘은 모두는 아니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주 보시면 동신건설 그리고 에이텍 같은 종목이 이렇게 나란히 6% 안팎의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윗골이 좀 다소 달았고요. 토털소프트가 강보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야당 정치인들 먼저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들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 보시면요. 오늘은 부국철강이 가장 강했죠.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4,500원 위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남아토건이나 서원 같은 종목도 윗골이 꽤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강세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최근에는 가장 돋보했던 종목인데 남선알미늄 오늘 작은 약간 약보하면서 약간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죠. 2,59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들도 부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대표 종목들 보시죠. CCS 오늘장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마치나 싶었는데 윗골에 조금 달았고요. 20% 올렸습니다. 1,150원에서 종가 확인됐고 PM풍령 같은 종목도 윗골을 꽤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10% 가까이 올리면서 만원대 위에서 장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 관련주들이 부상을 했습니다. 관련주 종가 보시면 노을이 28% 거의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고요. 태양금속 8%대 간세 오파스넷이 2%대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특징적으로 로봇주도를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 청약의 흥행 효소식에 관련주들을 일부에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레시스 같은 종목이 2연상 들어갔죠.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오늘 이레시스는 상한가에서 그대로 장 마치면서 5,920원이 종가가 됐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이 이틀째 강세 분위기 이어갔죠. 전쟁 대비 8% 올리면서 14,21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밖에 뉴로메카와 RS 오토메이션 장중현 활약상 보였지만 윗골이 꽤 달았고요. 뉴로메카는 2%대 강세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은 0.7%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